나켓이 원심력으로 돌아온다. 그 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코트에 들어왔으니까 의지를 보여줘야지. 하고 싶은 거 뭐?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 네가 여기 서 있어봐. 이러고 서 있어 보라고. 여기에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쳤어. 그런데 애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살짝 쏠렸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게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뛰어 넘어가서 잡는 거잖아.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쭉 넘어가는 거잖아. 네가 놓쳤을 때 넘어가서 이렇게 쳐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쳐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높이 치면은 바로 뚫으면 알겠지.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지 황조이상 좋을까. 이걸로 빼는 게 최고죠. 여기서 윈식으로 빼는 게 좋지. 여기서 윈식으로 빼는 게 좋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가능해. 그런데 스윙이 자체가 나와야 돼. 그게 어려워. 그래서 스윙 연습을 하려면 여기서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여기서 윈식으로. 넘어가는 걸 그대로 거리 보고 빨리 당겨 내주는 거야. 거리 보고 당겨 내주는 거야. 여기서 더 봐. 그지? 자, 옆쪽에 출발해야지.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까지 가야 돼. 그지? 자, 여기에서 파트너가 있단 말이야. 방해꾼 일이 있어. 이렇게 넘어갔어. 이런 볼을 쳐야 되는데 이런 볼을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치기가 어렵겠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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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리부터 봐. 다. 네, 거리부터 보고. 나.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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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제구야. 나왔디. 나켈 놔. 나켈 놔. 이렇게. 잡지 말고. 자, 놔. 놔. 나켈 잡지 마. 놔. 그냥 편하게. 자, 놔봐. 아니야. 잡잖아. 잡지 말고 나켈 헤드를 여기 놔 버리라고. 헤드를 그냥 손에서 놔봐. 이렇게. 자, 헤드 놔. 놔. 끊지 마. 끊지 말고 놔라니까. 자, 봐. 지금 너는 이렇게 잡지? 잡지 말고 툭 나왔디. 나켈을 놓으라고. 줘 봐. 나켈을 이렇게. 야!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되잖아. 여기서 나켈을 놔줘야 돼. 이게 이게. 약간 위에 가지고 마찬가지야. 이게 던지면은. 이게. 팔이 펴지는 순간 이게 꺾여나가. 그걸 이용해야 돼. 그지? 더. 타점 정확히 지키고. 어. 타점 지키고. 어. 그지? 여기서 일부러 깎는게 아니고. 나켈을 놓으면은. 이 거리를 알고 놔야 돼. 자. 여기. 가리에 찢어지겠다. 나켈. 앞에서부터 할 거야. 천천히 나갈 거야. 그지? 그지? 힘 빼. 힘 빼야 돼. 더. 그지? 그지? 나켈 잡지 말고 나켈 놓으면 돼. 자. 힘 빼. 그지? 그지? 지금. 자. 힘 빼 봐. 네. 아. 힘 빼 봐. 그지? 볼 봐. 네. 볼 봐. 던져. 네. 볼 봐. 던져. 그지? 네. 그걸 잡아 버리면은. 안 나와. 나켈. 나켈이. 볼을 감고. 자연스럽게. 나켈 무게가. 온심력에 의해서. 딱. 돌아가면 걸려야 돼. 근데 그걸. 힘을 준다는게. 막는다는 소리잖아. 힘이 빠진 상태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가야지. 자. 다시. 자. 또. 볼 보면서 천천히. 그지? 볼 스피드로 맞춰줘야 돼. 또. 그지? 볼 스피드하고 맞아야 돼. 니 나키 던지는 스피드가 볼 스피드하고 똑같아야 돼. 네. 자. 볼 스피드하고 똑같을 거야. 네. 이게 됐어? 그지? 볼 스피드하고 똑같아야 돼. 던져야 돼. 우와. 우와. 크로스를 아예 하려면은. 여기를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셔틀로 해갖고 여기서 침면은 크로스가 안나오지. 대각이 안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쳐야 된다. 그럼. 볼이 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 부분을 치려면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 여기서 쳐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거지. 여기를 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정탈을 치기게 되면 직선은. 그럼 여기서. 끌고 들어오면은. 여기 뒷부분을 치는 거지. 아예 옆을 쳐버리겠다. 그러지. 아예 옆쪽 부분을 쳐야 되겠다 하고. 오면은. 이렇게 치는 거지. 그거는 아까 한. 위에서 잡으면. 위에서 잡으면. 아래에서 잡으면. 위에서 잡으면. 위에서 잡을 때. 이렇게 치잖아. 그지. 그럼 위에 잡았어. 이렇게 치면은. 대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치면 직선일 거고.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오면 대각이야. 바깥쪽에서. 자. 바깥쪽에서. 어디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대각이고. 그래서. 볼 자체가. 동그랗잖아. 그러면. 우측 맞추냐. 우측이냐. 왼쪽이냐. 정타냐. 밑에 있냐. 따라서. 볼이 다 틀려져. 회전이 다 틀려져 버린다. 그. 말도 맞는 거지. 그걸 보고 쳐도 된다는 거지. 자. 볼 속도. 그지. 라켓 속도. 그지. 나. 자. 라켓. 나야지. 그지. 라켓을 자. 손목이 풀어. 네. 손목을 빨리 풀다. 풀어야지. 그지. 자. 풀어야지. 네. 풀어. 네. 손목. 풀어. 아. 잡았다. 잡으면 안 돼. 풀어. 풀어. 아이. 미안해. 그지. 가볍게. 볼 보고 풀어야 돼. 그지. 그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풀면은. 풀면 들어와. 니가 대결을 보내기 위해서 이걸 풀어주면은. 팔이 펴진 순간에. 원심력 때문에 그대로 돌아 들어온단 말이야.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냥. 니 힘으로 이용하는 거야. 대부분이 모르지. 왜냐면 대부분 치려고 생각하잖아 대부분이. 근데. 이 라켓하고 팔 길이가 있기 때문에. 원심력으로 이용하면은. 좌 멀리에 있는 것도 끌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니까. 포쪽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이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던지면은. 볼이. 이런 식으로 끌려가겠지. 이런 식으로 끌려가겠지. 그러니까. 거리. 그래서 거리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이걸 뛰면서 거리가. 이 정도에서 내가 던져놓으면은. 나켓이 원심력으로 돌아온다. 그 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위에도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던지면은. 마지막에 팔이 펴지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게 내 회전반경이잖아.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말하면. 그걸 알면은. 어디서든 던져도 돌아오는 거잖아. 부메랑력이잖아. 여기서 던졌는데. 와야되잖아. 여기. 그게. 그 차이지. 그 차이지. 그 차이지. 그 차이지. 저 차지. 그 차이지. IL